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 가지 미션, 근본 미션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 제자가 미션 하나하나를 실천하고 또 성공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열 근본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사실은 그 말씀 붙잡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게 두 번째 미션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붙잡은 것 가지고 실천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이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도에 대한 실천과 기도의 구체적인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3, 9, 3의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24 집중하는 기도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미션이죠. 네 번째 미션은 물론 미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네 번째 미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전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다라빵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비하신 단체죠. 그래서 전도현장과 또 선교현장에 우리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기한 전도운동이 바로 우리 다라빵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개인 전도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또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성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구원을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좀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구원에 대한 축복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하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당의성을 알려주는 게 전도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아 그 생명의 빛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도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열두 가지 인생 문제가 있다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에 전가할 때 이 열두 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충분히 본인이 이런 인생 문제 가운데 있구나라고 만약에 이분이 이해된다면 그날 그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을 만나서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했는데 그분도 역시 그런 고백해요. 아 그게 나의 문제입니다. 아 이게 목사님 얘기가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알게 되면 그날 그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열두 가지 문제에 이 함정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 함정을 가지고 우리를 빠뜨린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야말로 나죠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예요. 모든 문제는 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 너무 팽배하고 강하게 하는 게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의 사람이죠. 선진국일수록 전부 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선진국으로 가니까 전부 나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겠죠. 그리고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전부 그것이에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오늘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도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부분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 그래 돈이면 돼. 아니야 내게 성공하면 다. 모든 게 끝나.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으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몹시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 함정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털이 있다 했잖아요. 이 털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이 안에서 인간이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섬기게 만드는데 그게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사단과 마귀를 섬기면 저주, 재앙이 옵니다. 개인에게도 오지만 지역에도 저주, 재앙이 오고요. 나라도 저주, 재앙이 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지진으로, 그리고 테러로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 생명이 막 그냥 무슨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 그리고 4장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 털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도 이 사단이 우상이란 걸 만들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지만 잠시 잠깐 성공을 주는 것고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영적인 중요한 것을 다 뺏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완전히 올무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운명이 나잖아요. 여섯 가지 올무를 가지고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뭐죠?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부 말씀대로 전도는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당연히 알려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단을 이기신 왕이고요. 참 왕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날 그때 예비해 놓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게 개인 전도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전부 우리 인생의 문제니까요. 어떤 분은 제가 지난주 만난 분도 자녀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자녀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온 거죠. 보니까 여기 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잘 설명해 줬어요. 우리 왜 올무 부분에 올무라는 부분에 여섯 가지 운명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대물림 후대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이분이 그 후대 문제 속에 아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인 존도를 이 구원의 길을 혹시 기회가 있다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왜 구원의 길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에 맞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엘리트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한 연예인이 마약류 종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가 눈에 쉽게 보이는 그런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마약류의 종류도 검출되고 이러거든요. 너무 유명한 연예인인데 근데 참 그 인생을 보면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는 왜 그 연예인으로 성공하면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요. 아 부럽다. 멋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든 귀부인이든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빠져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단이 끄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리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면서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는요 개인존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로 하면 이 개인존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또 전도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다라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개인존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번에 보면 전도의 기본이 뭐냐 이걸 반드시 순서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전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을 장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불신자가 보게 되는 전도가 있죠. 불신자가 보게 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셉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게 되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 굉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레몬테 일곱 명들이 다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도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불신자가 보게 되는 전도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어지는 전도를 보셔야 되겠죠. 전도는 되어지거든요. 되어지는 전도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응답을 보고만 해서 응답을 먼저 누리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면 되어지는 전도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우셨구나. 내게 응답을 먼저 주셨다. 만약에 그 응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약에 그 같은 나와 같이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응답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되어지는 전도죠. 아주 중요한 전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먼저 응답받으면 돼요. 그럼 되어지는 전도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전도는요. 이 두 가지 전도는요. 엘리트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전도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에 이 전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전도가 보게 되는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를 하게 된 거죠. 13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13년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목숨도 위태로울 만큼의 위협 속에서도 응답을 누린 거죠. 이 두 가지 전도는 우리 전도자들이 말씀 붙잡고 흐름 속에서 실천하고 기도 실천하면 이래 되어져야죠. 요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반드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도 하셔야 돼요. 찾아가는 전도. 300명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고 계획을 짜야 되겠죠. 우리가 캠프를 하면 주로 찾아가는 전도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300명이 영접되어지면 3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저는 전도 계획표와 수첩이기 때문에 계속 기록하거든요. 누가 영접되어지고 어떻게 다라빵해서 또 이렇게 되어졌다. 그걸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되면요. 한 30 제자는 옵니다. 그리고 30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남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전도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제가 지금 교도소에 오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하고요. 그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지금 말씀 운동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요. 기본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 전도 있어요.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보게 되는 전도도 있고 또 내가 응답을 누리면서 배워지는 전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찾아가는 전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0명을 우리가 복음 전화에서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개인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개인 전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의 길이나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또 그림을 그려서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도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해보면 내가 생각 속에는 있는데 내가 실제로 내 입에서 이 구원의 길을 안 해보시면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당황되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분명히 복음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게 내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이에요. 거울을 보고 연섭하기도 하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둘이 짝지어 가지고 팀이 서로 복음 전화기도 이렇게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 당연한 복음을 내가 이분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잘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전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전도를 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을 완전히 알고 가셔야 되겠죠. 또 우리는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전부 이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있는 나라 지진이 난 나라 또 참 유명한 배우가 그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는 이게 전부 열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기본을 가지고 보게 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찾아가는 전도 이 세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개인 전도의 이 세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전도를 위해서 삼오늘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삼오늘 스케줄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정확한 스케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시면 되시면요 여러분들 자료도 전달 자료 준비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에 따라서 자료 준비도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있고 또 아이 양력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태영아 우리 전도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우리 전도 자료가 있어요. 태영아 그러면 그 태영아 전도 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제가 대상자 만나냐면 무석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았죠. 우리가 무석인 존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무석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내가 지금 내 직장 동료가 있는데 이 직장 동료가 너무 지금 경제 돈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어떤 전도 자료를 준비할 거냐 이게 사문을 속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문을 속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할 거냐 이게 개인 전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문을 위한 스케줄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 준비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분이 여러분들 사문을 기도하다 보면 이 내용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갈급한 시간표가 와요. 개인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요. 사문을 기도하면서요.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갈급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오늘인지 몰라요. 갑자기 우리 우리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어느 청년을 만나달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2주 전이죠. 2주 전 2주 전에 아 청년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 오셨으니까 이 청년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간표죠. 역시나 2주 전인데요. 그분이 영접하고 다락방 열리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그날 그때 이 시간표가 옵니다. 사문을 속에 있다 보면 아 그 내 남편은 왜 이리 안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남편분께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제가 어느 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남편분이 갈급한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이제 시간표예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문을 속에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갈급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기다리면서 정확한 열두 가지 인생 문제를 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답이 돼요. 사람의 위로는 절대 답이 안됩니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어떤 격려는 결코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문을 속에서 딱 기도하다 보면 하나의 말씀만 답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여기 성경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도 성경구절이 있지 않아요. 사동전 13장 16장 19장 성경구절이 있죠. 또 개인에게 운명에 있는 운명 속에 있는 6가지 그 상태도 성경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한번 알려주세요. 같이 그러면 신기합니다. 말씀이 이 사람에게 답이 돼요. 그게 시간별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고 읽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있고 뱀이 있고 하와가 있고 아담가 있고 저주를 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다. 우리가 원래는 안 이랬는데 이 사단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게시록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뺌 곧 사난이라고 하는 자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구절 하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문을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존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션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결국 영접 영접 운동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아 이게 이 구원의 길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한 번은 체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랩뉴터가 만약에 보금을 설명했는데 보금을 듣고 영접했다. 그러면 그 랩뉴터는요 평생 이거 이거 못 잊습니다. 아 하나님이 존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존도가 이렇게 쉽구나. 그리고 우리 랩뉴터가 만약에 이런 체험이 있다면요 아마 평생 아마 존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걸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문이라는 부분이 스케줄이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이거 사문을 스케줄 갖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나의 것도 나오고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한 글자로 얘기하면 때입니다. 때 반드시 그날 그때 이날 그 시간표가 있어요. 개인 존도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육우사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요. 열두 사도 부교역자죠. 이 부교역자는 지역을 살릴 그림을 그리라. 지역 전체를 보고 살릴 그림을 그리라. 그리고 중직자 에게는요. 70인 현장을 살릴 준비해라. 70군데 현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응답을 가지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현장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알루티시를 해라. 이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는 부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한 지역을 완전히 보고만 하는 그런 비밀 가진 부교역자. 그래서 지역을 두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개인 전도. 우리 중직자들은 70현장에 영향을 줄 만큼 우리 중직자분이 랩런트 한 명을요. 제대로 키워도 우리 랩런트 한 명을요. 이게 보게 되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랩런트 한 명을 제대로 키워도. 그런데 중직자가 직장을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또 이렇게 하면 중직자분이 따로 찾아가는 전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 보면 찾아가는 전도 하시기가 좀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분이 70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랩런트 한 명 제대로 키워보세요. 만약에 제가 중직자인데 요셉 같은 랩런트 한 명을 제대로 키웠다? 전도잖아요. 제가 지금 화요일마다 세종시 다라빵을 갑니다. 2시 한 반 가요. 또 마치고 오면 또 2시 한 반 대구 딱 도착하면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라빵을 지금 찾아가는 전도의 다라빵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세 분이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자리 진짜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한 10년 안에 이분들이 다 거기 포지션을 갖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장관도 나와야 되고 총리도 나오는 그리고 굉장히 연구원장도 나올 수 있는 제가 10년 안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보게 되는 전도와 되어지는 전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도 보세요. 물론 300명을 찾아가는 전도도 전도입니다. 이거 중요한 전도예요. 그러나 내가 업이 서서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요새 반명을 키우고 내가 응답받아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전적으로 돕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이제 우리 모든 중지자들 도와야 합니다. 해외도 가셔야 되고 전 지역을 다녀야 되고 너무 중요한 일 많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단임 목사님을 내가 제대로 전도자로 도울 수 있도록 내 업이 맞추어졌다. 그게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가 별거 있습니까? 70군데 현장에 영향을 주면 돼요. 너무 놀라운 전도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나의 전도 딱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국엔 나의 전도가 나오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 개인 전도 전문가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딱 되면 너무 멋지게 복음을 잘 전하시고 그리고 영접도 그런 체험도 해보시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찾아가는 전도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전도는 다를 수 있어요. 요셉 한 명을 제대로 키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응답 받아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최고로 전도자로 내가 뒷받침하는 그 전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 전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미션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네 번째 미션 이 개인 전도 미션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